이번 시간은 법인의 등록기준 할 차례죠 교재 57페이지 법인의 등록기준 법인이 개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3번에 있습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95% 이상입니다 거기에 암기 프린터 3번에 보면 특수법인은 이 법인의 등록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수법인이라고 하면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특수법인은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등록기준은 두 가지인데 법인의 등록기준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까다롭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외국 대형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외국의 대형법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와 무한자유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가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영세한 개인개업공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상법상 회사 57페이지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제외 동그라미 하시고요 제외한다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법상 회사는 5개가 있는데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회사 합자 1명,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식회사 2여야 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꼭 주식회사 1필료는 없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도 가능한데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일반중계법인이고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이라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입니다 보정설정금액은 2억원 이상인데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만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가 우리 암기프린터 24번에 보면 암기프린터 24번에 보면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는데 이렇게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는 것도 외국 대형 법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래서 시험에는 중계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로 출제됐습니다 법제 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이것도 사실상 외국 법인을 겨냥하기 위한 수단이죠 외국 법인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대표이사를 자기 나라 사람으로 하려고 하겠죠 근데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한 제외한 밑줄치입시오 포함이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이때 사원은 주식회사 임원 밑에 근무하는 병사원이 아니라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임원하고 사원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 맨 마지막에 두 번째 별표에 보면 3분의 1 두 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시험에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이 7명인 경우 7명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2명 이상이면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6명의 3분의 1이 2명이고 7명이면 2.33명이 되겠죠 사람을 2.3명으로 쪼갤 수는 없으니까 3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58페이지 동그라미 4번 그래서 사원 임원 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원 따라서 자격증이 있든 없든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시험에 자격증이 있는 임원만 실무교육 받으면 된다 X입니다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사람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이어야 된다 가설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안됩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생인 사용검사, 중공검사, 중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다 자 58페이지 기출문제 보고 가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입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시 책임자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실무교육은 2년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즉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내리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실무교육 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교육받아야 됩니다 취직이나 개업을 했다가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원칙 1년입니다 따라서 58번에 문제 1번이 답입니다 2년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58페이지 양가로 3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기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 이른바 특수법인입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온다고 했죠 59페이지 지역농업협동조합 그 다음에 산업단지관리기관 디귿 지역산림조합 리얼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게 소위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이런 특수법인은 법인의 등록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했죠 동그라미 2번 이 특수법인은 등록하는지 여부인데요 지역농업 등록 안 합니다 지역산림조합도 등록 안 합니다 산업단지관리기관도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특수법인이 중기업을 거의 하고 있지 않죠 동그라미 3번 특수법인의 공인중개사법 적용인데 특수법인이 중기업무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규정과 법인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 이외에 나머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 관련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즉 특수법인도 인장 등록은 해야 되고 특수법인도 보정 설정은 해야 됩니다 양가로 4번 등록의 기속재량입니다 기속재량 반대말은 자유재량입니다 즉 재량권이 기속되어 있다 재량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개설 등록을 신청한 경우 동그라미 2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동그라미 3번 개설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4번 그 밖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유재량이 아니라 기속재량이다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의 개업공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7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일입니다 39번에 1번입니다 39번에 1번 39번에 1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등록관청은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그 개업공개사의 종별이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두 가지입니다 즉 부칙개공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은 한 번 폐업하면 다시 등록할 수 없죠 그래서 등록 신청서에는 중개인 부칙개공은 없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와 공개사인 개업공개사 둘 중에 하나로 등록 처분 통지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39번에 1번에 7일이라는 말이 있고요 2번 등록관청은 제출된 서류와 본적지 신원 조회와 협회 전산망을 조회하여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제보를 확인하고 현장 사무소 방문 등을 통해서 등록 기준에 적합한 경우 등록을 통지해야 합니다 자유재량이 아니라 기속재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효력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후부터 발생하고 이에 따라 개업공개사가 되지만 등록 통지를 받은 개업공개사라도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까지는 사실상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록증 교부받아서 개시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61번 메뉴에 양가로 1번 등록증 교부증 전 확인사항인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보정 설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보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된다 보정 설정하는지 여보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양가로 2번 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개업 공개사가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업증을 교부받고자 하거나 부칙개공이 자격을 지득하여 다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전부하여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동그라미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합니다 맨 밑에 양가로 4번 업무 개시인데 동그라미 1번 업무 개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해야 된다 3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 안 하려면 휴업신고를 해야 되고 휴업신고도 안 하고 3월 초과해서 휴업하면 무단으로 휴업한 것으로 보아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62페이지 메뉴의 3번 휴업, 폐업, 재개신고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6월 초과 무단효업을 하면 임의적 등록지소서입니다 양가로 5번 등록의 효력상실입니다 등록 효력상실이 있고요 등록 효력상실되고 나서 64페이지 중개업을 하면 7번 무등록중개업자입니다 다시 62페이지 6번 이중등록 등의 금지입니다 이중등록 등의 금지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정리를 해보면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그 다음에 이중직업 이중직업이라고 시험에 나오지 않았고요 겸업이 되겠죠 겸업 이중등록,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 자격정지사유고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 또는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되면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할 수 있고요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지급, 겸업을 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속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지급을 하게 되면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인개업공개사 개인개업공개사가 이중지급을 하는 것은 적법행위입니다 개인은 겸업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인이 만약에 겸업을 하게 되면 임의적 취소,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까지는 1년 이하의 진력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중계약서는 진력, 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이중이라는 말을 들어가는 걸 모두 정리했습니다 63페이지 등록증 등 양도대여입니다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모두 양도대여 해도 안 되고 양수대여 받아도 안 된다 둘 다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동일한 행정형벌에 해당된다 행정처분은 빌려준 사람만 행정처분 받고 빌린 사람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4페이지 무등록개업공개사입니다 7번 무등록개업공개사 무등록중개업자 무등록개업공개사 같은 의미입니다 법에는 무등록개업공개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편의상 쓰는 말이고요 자 그래서 무등록중개업자는 태생적 무등록이 있습니다 태생적 무등록 아예 처음부터 무등록이 있습니다 태생적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 처음부터 자격증도 지득하지 않고 간 크게 중개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 무등록이 있는데 후발적 무등록은 개인이 사망을 하거나 법인이 해산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 후발적 무등록이 되겠습니다 후발적 무등록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폐업 신고하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니까 무등록중개업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도 무등록중개업자가 됩니다 이 무등록중개업자는 태생적 무등록이나 후발적 무등록이나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차는 게 똑같습니다 후발적 무등록이든 원초적 무등록이든 똑같다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매도인 파는 사람 매수인 사는 사람이 있고 개업공개사가 있습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받았을 경우 이 개업공개사가 무등록개업공개사입니다 무등록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이 거래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거래의 계약은 유효하고 단지 무등록중개업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입니다 중개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매개약은 유효하다 그래서 64페이지 맨 밑에까지 있었고 65페이지 적법요건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유효요건은 아니다 효력요건은 아니다 그래서 계약의 효력은 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무등록중개업자의 보수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3번 무등록중개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무등록중개업자의 보수는 받을 수 없지만 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하는 것은 받아도 된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서 그리고 개업공개사 인장등록신고서가 같이 되어 있네요 처음 등록신청하면서 인장등록해도 된다 67페이지 오른쪽 등록신청서 구비서류 오른쪽 밑에 등록인장인 여기에다가 인주처럼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여기에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그게 인장등록입니다 나머지 자격증 빌리는 게 아니라 인장등록이 되겠죠 68페이지 등록증이 이렇게 자격증처럼 크게 생겼습니다 사진, 여권용 사진도 크게 붙여야 되고요 그리고 개업공개사의 종별을 보니까 몇 가지예요 68페이지 종별을 보니까 세 가지죠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개사 즉 중개인도 등록증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인은 등록신청은 못하죠 따라서 등록신청서에는 부칙개공이 없는데 등록증에는 부칙개공이 있다는 것 주의하시고 모든 사진은 반명한판 사진이다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교부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은 69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